어 이거 3층 진짜? 가자! 간다! 와 나이스! 오 깜짝이야! 뭐야? 오 뭐야? 잘랐고? 미라 잘랐고?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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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서 왼쪽 로테 앞에 빨리 얘기해 올거야 말거야 일단 그만하고 빨리할게 저 잠 좀 깨고 올게요 응 세수 한번 하고 와 네 근데 자야되면 숙제를 들어가니 나도 숙제에서에는 레싱만한게 없잖아 응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불러볼게 어! 잠깐만 나 좋은 사람 찾음 누워봐 근데 지금 솔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누군데? 미스터 오또님이면은 든든하시 어 좋지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판 벽은 없음 무지성 3층 타오르신 무지성 3층 타오르신 무지성 3층 타오르신 팔가네 하나랑 기억 제복bbles 아유 와유 간다 어 이거 참칭 진짜? 에잇 가자 manda var ens policies 다에있어 하하하 Nonono 자 이거 하나만큼 다시 있었다 나는 와 은혜가 뭐 의우고 먹자 무이고? 오, 오케이. 이거 전면에 있어. 소리 난다. 구름다리는 헤드님이 먹을 거거든. 오, 깜짝이야! 아, 광 졸래라. 아, 피킹 한 번만 해줘. 독하다. 오, 깜짝이야! 뭐야? 오, 뭐야? 나이스! 오, 깜짝이야. 깜짝이야! 아쉽다. 쟤네가 조금만 더 얽았으면 보여줄 뻔했는데. 오사로 동굴 밀어봐. 전판의 오사는 계속 죽던데. 오, 얘네 그거 안 쓰는데? 어, 오사도 안 쓴다. 어, 잠깐만. 어, 안 쓴다. 오사 땡기지! 미란을 해주네. 여기 미란? 어, 뭐지? 뭐지? 어, 나한테 알려줘. 뭐야, 로비히츠 뚫려있잖아. 로비히츠 그냥 아무나 한 명 가봐. 자, 갑니다 가요. 아, 뭔 말을 해주셨는가? 가라, 방패병! 덤벼라, 미라!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또 왜. 오, 정기, 정기 했어 여기. 아, 오케. 여기 전기 돼있어가지고 뚫지는 못할 것 같고 기둥이 하나, 기둥이 하나? 똥수기! 오케이, 기다려. 잠깐만. 세탁기 하나? 세탁기 하나? 핑춘 거 말고 세탁기? 이거 다 앞쪽으로 다 빠진, 방에 하나 있고 기둥 뒤에 미라. 저도 이 포지션 마력이 없지. 내가 저.. 저.. 블루어 가야겠네 배관에 알리바이x2 하.. 미다 너무 싫어 살려줘 전적 잘 났고? 미다도 사이트 낀지 계단에 하나? 그리고 사이트 안 해 하나? 뒷계단 잡고서 왼쪽 기둥 앞에 하나? 나이스 기둥 먹었다 기둥을 받았어요? 나이스 방에 있나? 방에 있는 거 여기?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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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서 왼쪽 로트 앞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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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놈들 뭐야? 이걸 해냈네 야 마이키 아 갑칵 개 싫다 잘 봤어? 응 너무 아팠어 그래? 겁나 아련하게 얘기하네 상태 2분 또 심상치 않은데? 응? 뭐야 드론이 사이트로 들어오면 설마 이거 깔다가 머리가 나가네 무슨 소리야 큰 파에 매머리 뭐야 매머리게 날 죽일 뻔 했어 매머리 다운 하나 더 있다 큰 타에 큰 타 없이 백업 가능? 그거 그냥 그대로 빠지셔도 될 듯 두 번 거 잡았어 라스트 여기 크리드락 여기 큰 타 큰 타 이리와 이리와 일어나세요 벌떡 벌떡 밖으로 나가서 했어도 있다 2층에 있다 3층이 아니라 로테압 오 까비 까비 오 사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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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도망쳐 가지마 도망쳐 도망쳐 어디 갈까요? 2층 2층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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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차 큰 차 큰 차 침대 빵 큰 차 큰 차 큰 차 큰 차 샷권으로 박살내고 있어 큰 차 울타인가?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써야된다 크리피 먼저 BB 이리와 이리 쏴 다위박 레페리 있나요? 큰 장 다운 큰 장 다운이에요 벅 아이고 바깥에 있다 로비 바깥에 2층놀이 바깥에 2 안방 확인 아이고 큰탈 그리드락 큰 장이 넘어온 곳 이미 우리 기지 쪽 어 뭐야? 들어왔는데? 아케이드 아케이드 하나 나이스 내가 디피쳐 지키고 있어서 오케이 손님 죽으면 안 돼요? 저 교육을 볼게 아 맞다 수렴 배워갔다 여기 핑 오케이 으쑤 우 우우우우 너무 잘하고 깔끔했다 고맙습니다. 우선님들 저는 이만 오늘 퇴근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